마태봉 5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배가 불러질 것이란다. 우리가 배고픔 있을 때 외로움 있을 때 진정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배고픔과 일단 우리의 불만족을 우리의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불편하지? 나는 기쁨이 없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지만 내 안에 배부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교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배부름 완전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귀중한 안전장치를 해두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이 어떤 곳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것들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영원한 공허함,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불만족에 살 수밖에 없게끔 주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 교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는 만족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난 기쁘고 만족해야 되는데 왜 난 만족함이 없을까? 왜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플까? 주님 말합니다. 혹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너희들의 삶에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그 부분이 없더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의 그 뜻을 보면 이 줄임이라는 것은 조금 배가 고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페이논테스라고 되는 것은 생명 걸고 내가 그 빵을 취하게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생명 걸고서라도 나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나는 내 배를 치워야 되겠다. 그게 줄임이에요. 역시 목마름이라는 것은 또한 딥스톤테스라고 되었습니다. 찌는 듯한 그 벽달에서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내리쬐는 벽이 있습니다. 죽겠지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살 것 같은 그런 그런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줄임과 목마름이 있을 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서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마른 사람은 이 정도면 돈을 충분히 번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돈 더 벌어야 돼. 너무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됐는데 여러분 권력이 목이 말라고 권력에 여러분 줄여가지고 아주 지나치지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세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이상하다. 저 정도면 충분한데 저 정도 물치면 충분하고 저 정도 권력이면 충분한데 너무 지나쳐. 왜 그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살지? 아주 이상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 줄임과 목마름 세상사는 아주 지나치게 보는 그 줄임과 목마름 이상으로 우리는 의외의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주 지나쳐.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지나치게 하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정말 복이 있게 원하느냐?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의외의 죽을 만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의외의 죽을 만큼 목이 말라가지고 세상사람들 보기에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야,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쳤다. 라는 말을 합니다. 4등전 말씀, 26정말씀 해보면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나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전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아주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너 미쳤구나. 너 너무 지나쳐.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너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까를 궁리해야지 너 여기서도 너가 지금 나 베스도에까지도 버금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로 운운한다는 것을 너 너무 지나쳐. 너 미쳤구나. 우리 의외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바울은 의외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조금 더 예수 그리스로 전하고자 그 베스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맞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너무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니 당신 지옥 갈 것을 보니 참으로 이 거짓된 것에 휩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죽을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오히려 베스도에게 그리고 주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수갑 차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쥐뜨뜨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그는 목말랐어요. 충분히 바울 사도는 여러분 전도를 하였었고 신약성계의 3분의 1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그는 충성되게 능력있게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빌리포스 3장 14절 말씀에 난 달려갈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에요. 내가 다 되었다 심령이 아니라 아니요. 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전 달려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난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바울이 여러분 달려갔다는 그 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줄 보기 때문에 의가 무엇일까 좀 더 구치적 우리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의라는 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 공의를 말합니다. 인간은 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어요. 하나님으로 더디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의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합당한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인인데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완전한 의인이면 의면은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있나 충만하게 다 채워줬는데 아니죠. 여전히 우리 줄이고 목마르죠. 완전한 의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은 내 존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전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옆에 나는 너무너무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의로 전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하게 채움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종욕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찌합니까 바울이 이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하나님 법을 너무 좋아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장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있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내가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냐는 내 마음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싸워서 결국 나를 사로잡는다. 이거 어찌하면 좋느냐 24절 말에서 워낙 권고한 사람아 나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간 목마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예수의 자녀인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직도 쥐된 본성이 남아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안 마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법과 사람들과 비교하면 살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도덕질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난 저 사람보다 착해. 그래서 그들에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해요. 바울처럼 이렇게 고민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참 복대다. 너무 큰 위로 아닙니까? 오히려 칭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내게 전가해 줬는데 왜 넌 완전하게 살지 못해? 너네 아직까지 그런 불신물이 있네? 넌 아직까지 욕심이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채칭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이기심 때문에 주 앞에 울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충만하기 원하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말합니다. 너 참 복이 있다. 이런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너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더핑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의 아들의 형상을 더욱더 완전하게 완전하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패함을 애통하고 자신의 마음의 죄악을 슬퍼하며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로 따르기를 갈망하는 것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부패함을 애통하며 다 주임을 갈망하는 거예요. 10편 42편 1절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줄을 찾게 갈급한 아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게 갈급한 아이다 너무 갈급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도 주임의 성품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심려 우리 주임 말합니다. 참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삶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셨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하셨던 말씀이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상 5원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합니다. 단순히 그 목마름은 육신의 고통 육신의 목마름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죄로 인하해서 죄가 왕노타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며 갈침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면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난 정말 목이 마릅니다. 의가 이루어지기를 목이 마릅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마름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를 두려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기심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끌고 가면 그들이 더 갈증 나거든요. 야 자신이 목마름이 있어요. 의가 이루어지기를 이 사탄을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리라. 이 죄와 사망의 울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30절에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델타델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이루셨어요.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나 목말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봉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이루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십자가 내려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피할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는 의에 목마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난 목마르다. 의에 목마르다.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마치 사막에 지나갈 때 물 한 방울 찾아다니듯이 자신의 육신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는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찾았어요. 그래서 의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그 의에 주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림에 간절히 찾는 그런 자가 행복한 자야. 복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 윤동주가 십자가는 시를 짓습니다. 그때 시 한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크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윤동주 씨는 그 당시에 일제의 앞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도 피를 흘리겠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허락된다면 나도 내 모가지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겠죠.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건 모가지를 드린다는 것을 내가 헌신한다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고 힘듦이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함 힘듦 아픔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 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심령이 진짜 행복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복하셨습니다. 의에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온 일로에 그 온의 문이 활짝 열린 그 길을 그 뜻을 펼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배부름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나 오늘은 배불러 나 오늘은 충분해라는 말씀합니다. 이 사건 요한복음 4장 사건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우물가에 기대어 앉아 계십니다. 피곤한 몸이에요. 굉장히 피곤해 하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뚜벅뚜벅 물덩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기 쏩니다.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사람을 피해서 한 여인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어요. 죄를 아셨습니다. 상처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주겠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내게 주소서 다시 물길로 오르기 싫습니다. 내게 주소서 말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럴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남편 불러와 라고 말합니다. 아니 생수하고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생수하고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생수를 얻기 원한다라며 이제 영원한 자유를 얻기 원한다며 영원한 행복을 느끼기 원한다며 목마르지 않게 원한다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 불러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픔과 상처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너무 아픔이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여러분 숨기고 싶었던 문제였어요.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맞다. 네 말이 참되다. 너 남편 없지.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 없나 아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얼토다면서 너 과거에 남편 다섯 있었지. 그래 지금은 남편 없지. 그렇다고 지금 남편 같이 살지 않느냐.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18절 말씀해 보면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맞다. 너 남편 없구나. 있으면 그대로 아픈 여인은 끌어놔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첩도 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여인이 혼자 사회적 활동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남편하고 첩이 됐든 아내가 됐든 관계 법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고 있다라면 큰 범죄죠. 이 여인은 그래요. 다섯 명이나 남편이 없어요.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 남편은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이는 보호막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인을 그대로 감싸 않아요. 맞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물의 여인과 같아요. 우리는 큰 수를 내며 살지만 정말 그림자 같은 인생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그냥 이리저리 헤매죠. 여기 치고 저기 치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맞다. 네 말이 맞구나. 넌 남편 없는 여인이구나. 넌 남편 없구나. 넌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너 사회적인 법도 제대로 너는 기본적인 삶도 지금 살고 있지 못하구나. 맞구나.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줄 테니까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교수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물뚱이를 던져버리고요.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네를 빠져나왔던 숨어 살았던 그 여인이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 여인이 사람에게 치이면서 돈에 치이며 권력에 치이며 이 사람에게 여러분 아부하고 저 사람에게 아부하고 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살았던 내 모든 사람에서 자유캐되어서 예수 교수를 전합니다.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이르되 와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수가 아니냐 너희들이 와서 봐봐 그리수야 와서 봐봐 그때 30절 말씀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한 여인의 리더십 한 여인의 말의 파워 대단하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배부르다 여러분 이게 배부름이에요 예수님은 배부르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서고 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한 영혼을 내서 여러분들이 희생 헌신할 때 여러분 진짜 배부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기 원합니다 만약 사업만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동일하죠 그냥 가정을 섬긴다면 일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수가 전달되기 원하며 믿음이 드러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천에 드러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먹을 거 사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잡수세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 배부르다 이게 31절부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줬나봐 33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러분 우리만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양식을 먹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양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32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옛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져요 배가 고프면 아주 애일스럽지 못하고 품위가 떨어져요 그리스의 품위가 있길 원합니까 그리스의 넉넉함이 있길 원합니까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나를 보내신 게 뜻을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 그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여러분은 배가 불러요 그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취해 있는 사람들 주셨는가 이것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낸 목적을 다 이루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겁니다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에 눈물이 맺힌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수 21장 말씀에 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이 땅에서 섬기고 예수께서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칭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2 Schritt 그 힘을 갖게 하소서 2회의 눈에 눈물을 담아주시니 We've worked with our We've worked with our